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미 FTA 개정 2차 협상이 31일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자동차 분야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동한 긴급 수임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문제를 거론하며 수출 규제를 개선하라고 맞설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 당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작년 대미 수출 1위와 3위를 차지한 품목이기 때문인데 특히 자동차는 혼자서 작년 대미 무역 흑자의 72.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2차 협상에서도 자동차 분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입 할당 확대와 배출가스 기준 등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측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협상 결과 보도자료도 포함을 시킨 만큼 미측이 집중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같은 수출 규제를 개선하라고 맞설 전망입니다. 미국은 최근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한국산 제품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조항 중 협정국의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로 바꾸자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들었지만 그동안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진출해온 우리 기업들 앞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2천 명을 새로 뽑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2,056명으로 지난해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1,574명의 가장 많은 인력을 뽑았고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철도공사 등도 1,000명 이상 뽑았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올해도 2만 3천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해 창출할 방침입니다. 의무경찰에 대한 경찰 고위직의 갑질 논란 이후 폐지된 운전 담당 의경보직이 공무원으로 대체됩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 차량 운전을 담당할 일반 공무원 315명을 신규 채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공용 차량 운전자는 1종 보통 면허, 기동대 차량 운전자는 1종 대형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고 근무 기간은 2년입니다. 새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기름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1,6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경유값도 1,40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8원 오른 리터당 1,555.3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4.6원 상승한 리터당 1,349.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는 26주, 경유는 무려 27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648.6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93.3원이나 높았습니다. 경남 지역 휘발유 가격은 1,533.9원으로 전주보다 4.0원 올랐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가장 비쌌고 알뜰 주유소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이런 국내 기름값 상승 추세는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기간 추가 연장 참여유사 필요, 미국 달러와 약세 등을 국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2주 정도의 시차가 있고, 국제 유가 상승 하락과 연동해 주유소 공급 가격을 조정하지만 유독 주유소 가격만 오른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놓고 일본에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26만 명이나 되지만, 범인을 찾는 수사는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돈 5,600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도란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킹 피해를 입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26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보상 시기와 절차를 아직 정하지 못해 실제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커가 접속 흔적을 없앴을 가능성이 커 범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던 가상화폐에 대한 이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은 사건 직후 직전에 비해 58조 원가량 축소됐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에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주의를 한계했지만, 소일코 외양광고 측이식의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인체크 측의 엉성한 보안 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안 강화에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회사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가상화폐를 인터넷에 접속한 채 보관하다가 히킹을 당했고, 이마저도 사건 후 8시간이나 지나 눈치를 챘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 대 파이낸스 연구센터 고문은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며, 현금 수송 차량이 현금을 강탈당했다고 해서 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얼굴 한쪽이 부어올랐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을 거부당한 이 모 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외모만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 행위라며, 편의점 주인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림프종으로 얼굴 한쪽이 부어오른 이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해 면접을 받지만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농사에 활용했더니 소득은 늘고 생산비는 대폭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가 어떻게 농업에 적용되는지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실 안에서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 환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팜입니다. 농민은 제공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오이의 성장에 맞춰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 연료비는 줄어든 반면 소득은 크게 늘었습니다. 생산 관리가 내가 용이하고 환경 제어를 충분하게 하니까 소득 면에서도 한 20%, 30% 정도 증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호응도 좋고. 농진청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빅데이터를 적용한 결과 생산량은 3배나 늘어난 반면 노동력과 에너지 사용량은 4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품목별 최적의 환경 설정 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량 증대라든지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비용 절감과 같은... 빅데이터는 한우 사육에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소의 개별적 유전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사료를 공급하고 사육한 결과 고급 육 생산 비율은 늘고 비육 기간은 단축됐습니다. 어린 송아지들의 혈액을 뽑아서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농진청은 빅데이터 적용 모델을 딸기나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장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창우입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포장,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성수품 공급 확대와 국산 소비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채소, 과일 물량 등을 중심으로 10대 성수품을 하루 평균 8,035톤씩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새해 들어 외식업계에서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커피빈 코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라떼 등 음료 가격을 6에서 7% 인상합니다. 일부 미역국, 김밥, 쌀국수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3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입니다.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일부 업체들은 무료 제공하던 양념과 음료를 유료화하는 등 서비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철역 스프링클러가 터져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상시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계속되며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하루에만 200여 건이 넘는 등 서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등의 스프링클러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배관이 터져 물이 새는 사고가 잇따랐는데 화재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여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처럼 가압수가 항상 차이도록 하면 빠른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지만 동파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를 막고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정 기준에는 스프링클러 배관과 관련해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보온제는 난연 재료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에 개정된 사항이고 적용 대상이 모호한 데다 민간업체가 상하방기에 한 번씩만 시설을 점검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점검을 위한 전문 장비를 주로 소방관서에서 대여하는 곳이 많은 만큼 각 시설마다 자체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대기까지 건조해 전국 곳곳이 화재와 동파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워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상 속 화재와 동파 예방법을 박효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이어 주말에도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포항 아파트 화재로 9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는 등 아슬아슬한 화재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주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그야말로 불조심 주관이 될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5년간 화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을 차지했다며 일상 속 화재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콘센트를 문어발로 사용하지 말고 콘센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이나 난로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두고 가스 시설의 벨브와 보일러는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구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지상이나 대표층이면 옥상층. 결국은 종사원이나 시설주들이 해야 되거든요. 혹한 해 수도관 동파 사고도 늘고 있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물을 조금씩 흘려받아 사용하고 수도계량기는 단열재로 감싸 보호합니다. 다만 계량기가 얼었다고 해서 직접 가스버너나 토치를 사용하다간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삼가야 합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세계미래보고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미래보고서라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인가요? 네, 2008년에 처음 발표된 세계미래보고서는 세계 여러 NGO들이 결성한 UN협회 세계연맹의 UN미래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3천 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 등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이 보고서는 세계의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메가트렌드와 변화를 예측하고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적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올해는 세계미래보고서가 발간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요즘 이 보고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0년 전의 예측이 대부분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를 예측한 것들이 실제로 이뤄졌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2008년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유경제의 출현입니다. 2008년의 세계미래보고서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하면서 회원권이 미래 상품으로 유망해진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억 달러 스타트업의 상위 13개 기업 중에 12개가 공유경제 관련 기업일 정도로 공유경제는 이제 보편적인 사업 모델이 됐습니다. 네, 그때는 이 공유경제 서비스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을 텐데 이를 미리 예측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2008년 보고서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감소해서 교원 수급 정책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인원 축소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밖의 2020년에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로 개인이 전기를 생산한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로 2030년부터 미국과 대만,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를 한다는 방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적중률이라면 이번에 나온 세계 미래 보고서의 내용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우선 이번 보고서에서는 첨단 기술로 인한 미래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금융 시스템이 새롭게 재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금융 시스템의 재편이라 어떤 기술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재편된다는 건가요? 네,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로 인한 변화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신뢰를 잃은 상황을 짚으면서 향후 미래에는 은행이 소멸하면서 완전히 오픈되고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만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구글과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융합시키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내에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고, 또 10년 안에 블록체인과 코인, 또 토큰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의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가상화폐의 순기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부패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의 경우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의 75%가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의 승자는 차량 운행 시스템이나 컴퓨터 플랫폼, 또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가 되고요. 운전이나 제조, 석유와 가스업종 등의 기업은 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건 국가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세계 미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